오늘 아까 케이터링이 되게 잘 나와서 밥 잘 먹었어요 너무 많았어가지고 닭갈비도 있고 족발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육개장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육개장도 있고 또 뭐 있었지? 바비큐도 있고 필터가 되게 별로 있고 이쁘게 나오는 필터가 없어가지고 이 필터가 제일 이쁘지? 그치? 이거 어때? 좋아좋아 그럼 이걸로 하자 알겠어 싫어할 줄 알았어 그래서 해봤어 뒤에 빛 때문에 눈부시다고? 알겠어 내가 오늘은 캐럿들 말을 다 들어줘볼게 한번 꺼볼게 어때 이게 더 나아? 근데 또 이비 때문에 또 비치는데? 네 보통 이러면은 열어주잖아요 전화 안 열어줘 네 잘자 봐봐 저러면은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러다 갈 수도 있고 얼마나 끈기가 얼마나 끈기가 있는 침문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끈기는 없네요 그냥 들어오네요 끈기가 없다고? 왜 아직까지 안쓰셨어? 밥 먹었어 그냥 술먹고 술로 먹었구나 승철이 아니요? 응 승철이랑 비슷해 지금 왜? 아니 아니 그냥 나 승철이랑 비슷하기 싫어 머리가 과자여가지고 응 조금 뜯어먹어봐 먹어볼래? 응 응 아파 아니 과자를 씹어먹어야 되잖아 땡기면 안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찔겼어